네이네이네이따 맛! 도전자가 왔다 도전자가 왔다 맨날 히바비 내가 이기지 않아 너 500잔 응 그렇게 해 500잔 입어 500잔 너 몇 회로야? 500잔 안 먹어봤어 이게 9천원인데 그거 뭐하냐 진짜 왜 이리 썼냐 먹으면 더 열어 이 녀아 뭐 드시고싶게요? 아니 뭐 먹어 저 나 먹었어 너 집 잘 골라야돼 고기랑 달지 막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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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야 그럼 오... 오늘부터 술 안 마실라고 했는데 네 나름에 무서웠어 저 또 너 뭐하냐 이거 맞지 않니? 이게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어 먹방이나 푹할 때는 못 먹는다는 생각하는 순간 친다고 했어요 오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제가 조금 이따가 맥주 풋파 있으니까 봐주세요. 소금만 기다려주세요, 맥주 풋파. 너무 무섭다. 너는 세이야! 술 갖고 와. 바로 시작입니까? 밥감내기인데, 밥감내기. 병따기. 사줄게. 야, 먹으면 안 돼? 지금 식구 안 걸리면 돼? 식구 안 걸었어. 먹으면 안 돼. 거품도 안 돼. 식구 안 걸을 거야? 네, 식구 갈게요. 어, 어떡해. 미안해, 본능이. 본능이 이리로 간다 되거든. 너가 준비 시작해. 맛있다. 타이머 있어도 돼. 아, 타이머. 아, 너무 무섭다. 아, 떨려. 이게 뭐라 떨리냐? 아, 그...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자신이 별로 없어요. 아, 너무 무섭다. 자, 여기가 틀면 밥감내기. 잘 될 거예요. 히밥 대 세이. 안 먹고 우리가 하는 거에요? 과연... 이거 구워야 돼? 어. 과연 누가 더 빨리 먹을 것인가? 항상 히밥이는 술로 이긴다며 입방아리를 떨어댔던 세이. 과연 오늘로 인해서 그 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밥 대 세이. 다 먹은 사람들은 이로 털어주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빨리 시... 시작! Wow. entren을 거예요 저 지금 머리의 파 biggest 미. 그는 깜짝이고 너는 Vlogazo. 거품이 남았어요, 거품이. 거품이 남았어. 나 코로 꺼먹어. 아, 야, 고기 먹자. 와, 이거 씻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고양이 필점으로 왔다. 제가 고culos을 탓에 quarters 볼에 나가지 않나? 반代같이 도움을